지난 15일 경기 업사이클 플라자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. 경기 업사이클 플라자는 지상 1층, 지하 1층 규모로 예서울 농생대 건물인 상록회관을 개조해 업사이클 분야 입주기업 공간은 물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24번째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린 개관식에는 환경단체와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대상 수상과 다양한 체험부스, 토론회 등도 함께 마련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